안녕하세요 bc 입니다 워메일리 공사 현장을 한포항공원 세비섬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크로리버버가 보이고 10만포 센트럴 자이 10만포 2차를 지나서 아크로리버버가 보입니다 으 아 아 아 으 아 야이 또 어치에 추진 거고 이고 2 그러기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와 저기에 유투나 했네요 저런 거 타버면 재미있을 얻은지는 모르겠어요 안타 봐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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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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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상강구경 상강구경 아유 좋네 물이 좀 더러워서 같이 뭐 어쩔 수 없겠죠 상강인데 이야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